그 헐 나달 desn 다시 해줄까요? 아니 원하면 다시 해줄게 나는 뭐 여자를 상대로 좀 뭐 좀 다르기는 좀 싫어 미리 미리 빨리빨리 선택하고 계세요 스테셜 좀 괜찮네 아이 다 까먹었다 씹구만 다시 해줄까요? 아니 그것도 뭐 핑계가 너무 많네 지금 난 키도 모르고 지금 하는데 여자가 지금 여자 지금 여자 지금 비하하는 거에요 지금 걸스 걸스 두캔 뭐라고 그런 식으로 여자 비하하면 안 되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오케이 오케이 에이스 에이스 포리너스 아니에요 완벽하게 들어갔는데 챌린지 그거 저거 그 네모난거 뭐죠 그거 터치패드 아 저는 이게 페미니스트기 때문에 여자 뭐 안 봐줍니다 그냥 똑같이 펩니다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응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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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했어요 여자라서 방심한게 아니고 그냥 방심했어 말조심해야돼 아 워 하하 쌌 입을 다물어야 되겠네 떠들때가 아니네 지금 서브가 너무 좋은데 받았다 아 야 야아 이거야 이거 야 이거 이거 2일을 제기해봐야 된다 이거 아아 2일인거 같아가지고 확실하게 보고싶었어요 2일인거 받아주고 있는거는 빡 받아주는거지 요쪽이다 어디서 지금 예비행동 취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비행동을 취하고 그러네 여자라고 안봐줘요 분명히 내가 또 지면은 여자라고 해서 이겼다 할거니까 그런얘기 안나오게 이쪽이다 이놈아 요쪽이다 이놈아 헷갈리게 하지 아 이거 9인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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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받아주고 그렇지 자 붙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애자라서 애자라서 봐준게 아니고 그냥 이기고 있어서 봐줬어 그러면 좀 유산소 운동을 했었어야지 아 이게 무슨 폴트야 심판 저거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랜만에 하니까 안되네 클랑잎을 제가 거의 지금 와 아 슬프게 해서 안되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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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 뻔 했다 fashioned 틀림 az 아 아 아웃 서브 조심해야 돼 받아주고 아 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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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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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받아주고 간단하게 받아주죠 요런거는 아이씨 아 미쳐 털을 찔리는 고공 엘스 163밖에 안나오지 아까 그 폴리먼 200 나오던데 에? 그니까 난 난 왜이렇지 어떻게 하는겨 방금 뭐에요? 웃기네 와아 아 진짜 왜이러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바이바이바 다시합시다 남자로 골라 남자로 골라 하하하하 대단한 실력인데 역시 AR을 이기는 실력이야 크 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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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izz nicht 아우 아위 아 hase 나아이 아 claims 아니 근데 아무런zer 무너務을 frei 아으르ảnлив 경로를 미 Mumbai 운전치기, 남녀 성대결이고 내가 아무리 지금 페미니스트지만 무시를 안할 수가 없네 이 여자 하는거 보니까 왜 앞에 있어서 그래요 야, 그걸 잡네 오! 오! 아니에요, 인! 바운드 되고 치잖아, 그니까 인이었지 참 맞았어 역시, 역시 나달 어디, 어디 나신가 잘 쳐 야, 아니 그 서버 장난 아니네 207 서버가 장난이 아니야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포핸드로 그냥 가는거지 역시 실수만 하면 돼, 베니스는 아니, 서버를 210m나 치는 사람이 무슨 힘이 딸린다니 스트로크 타이밍이 안좋겠죠 위치선정이랑 와! 아, 저 보고 지금 농말, 농말당인데 나달도 실수를 하죠 그렇지, 실수는 바로 말해야 하는거고 와, 207 아니, 여자라고 별 차이가 없는데 싸우고 속도 보면 다행이네 여기도 깎아치기 약하구만 깎아치기에 30,50 이게 바로 데이즈군 엔딩 본사람과 안 본사람이 이 테니스 실력 차이예요 아싸 끝내러 갑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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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이씨 et 아이씨 Suggestion municipal 천천히 따라가줘야되는데 까먹으면 안되 조용히하라 아닙니까? 조용히하라 조용히하라 ㅋㅋ 나는.. 50kg ㅋㅋ 아날들도 200kg 넘는데... 아 이거 잡네 반응이 좋아 와아 아니 왜 매트에 왜 자꾸 걸려요 아 너무 파워를 싫는거 아니에요 거기서 트럭할때 한정만 아 그냥 서있지 뒤늦게 라켓 나가면 세계 랭킹 1이 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데 오케이 이야 저거는 AI도 받지 못하는 구석에다가 탁 질러넣네 아 아 뭔데 아 아 아 으 으 으 예쓰! 예쓰 예쓰! 갑니다! 핵서브! 예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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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0 15-40 15-40 15-40 15-40 15-40 15-40 17-40 15-40 18-40 17-40 18-40 18-40 아! 아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분위기를 가져와야 되는데 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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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 뺏겼죠 똑같은 타이밍으로 주니까는 잘받아치는 것 같애 뭐 할려고 하면 됩니다 뭐 할려고 하면 뭐 할려고 했죠 또 야무지게 또 어떻게 해보려고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고 오케이 힝힝 힝힝 15초 아 못따라간다 당했네 1대1 지금부터 따라갑니다 와 또 당했네 앞으로 가면 안되는데 머리를 쓰시고 있네 지금 머리를 어? 오케이 정신 안 차리고 에이스 에이스 정신 안 차리고 정신 안 차릴 땐 타이밍으로 해야해 그렇지 몸쪽으로 아 몰라요 아 안됐나 미리 눌러놓고 있어야겠네 끝에 붙어야 돼 우와 아 아니 코스가 이게 안 좋으면 그렇게 되더라구요 코스가 잘 받아쳐야 돼 아 걸렸다 아 아우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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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받아치고 다 받아치고 자 까까치기 아우 아우 좋아요를 어 타이밍을 좋아요를 쳐야죠 타이밍이 너무 빠르잖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나갔다. 아, 나갔다. 오케이. 오케이. 기호스. 오우, 못 받을 거 같은데. 아, 나. 아, recover. 아, 힘들어. 어후. 오우 아웃 아웃 이 제기 할만했네 네 아 아 야 어렵다고요 아 이거 자꾸 받아 치니까 저렇게 찔러 놔야 되는데 찔러 놓을땐 또 실수가 나오네 일단 랠리 가자 자 집중 따라갑니다 뒷수 갑시다 자 뒷수 갑니다 까불지 말고 실수를 유도합시다 중간에 서있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돼 찔러 놓으니까 아이고 안돼 아 나다리 세트를 뺏기고 있어 2대2단이 말이 되나 그렇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요 지금 그 US 오픈 몇 번을 우승하는지 알 수 없는 이 나다를 상대하면서 정신을 안 차리고 있습니까 코파고 이런거 안돼요 없어요 아 이거 없을리가 있나 없을리가 있어요 없을리가 아 근데 이게 남녀 성대결인데 약간 도정해 주는 것 같은데 여자 그거를 서브 스피드나 이런거 보면 이게 나다리 최고 속도가 270 이상 안나오거든요 지금 여기 약간 리미트가 걸려있는거 같아 여기 약간 리미트가 걸려있는거 같아 아이치 아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걸렸구나 너무 힘을 세게 차가지고 에너지를 너무 많이 먹었구나 나는 왜 자꾸 폴님 여기에 걸리나 했다 나는 왜 다가 아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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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멘 아아 아아 훈하다 그렇지 이렇게 웃고 았 아멘 아 큰일날뻔 했어. 지금 이게 중요한 분수령인데 분수령 이제 이제 세트의 안정성을 가지고 갑니다. 폴린 뭐 어이 아이씨 여다 선수가 스태미나가 지금 밝아 놔야 돼 너무 오지게 쉴라니까 그렇지 뭐하니? 넌 뭐하니? 나달 어이 서버가 무서워 받아라 잘했어 오케이 오 잘했어 잘했어 한 번만 더 받자 그렇지 받고 오 아홉 될 뻔하고 위험했어 이야 이거 진짜 들어오든가 나가든가 들어오든가 나가든가 지금 한 번더 안되잖아요 이게 자주 되는게 아니에요 아홉 엄청 안 들어왔는데 엄청 안 들어왔는데 뭐가 들어왔다구요 아하 아 라켓이 좀 짧았네 네 이야 잘쳤어 그렇지 우와 방금 왔어요 진짜 엄청난 실력이었다 15분 15분 격차를 벌리자 우와 이거 산다고? 30분 50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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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요 그럼 그럼 R2 거의 안 눌러요 큰일난 김도 R2를 너무 많이 눌러가지고 스테미너 빠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랠리 한 두세 번 가니까 그냥 못 돌아가더라구요 그냥 잘 안 눌리거든 다 원래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책상 위에 오래 앉아있는거고 싸움 못하는 사람들은 힘만 믿고 가보는거네 안돼 한 점만 더 내자 그렇지 저는 한 세트만 이기면 끝나는거 아니에요 지금 여자 비하하는거에요 지금 걸스 걸스도 걸스 캔두 요즘 시대 여자남도 어디있습니까 다 똑같은거지 나가서 돈벌어와 내가 밥할테니까 홍시님도 있잖아요 홍시님도 were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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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깻잎 1장이네 네 이데 이데다 지포 쳤어요 아 뭐 그렇게 세상 불만이 많아 가지고 이의제기를 많이 합니까 다 본인이 공을 못해서 그런거지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기가 해외walk 내놓아 라이케스를 던지도 노력을 해야지 초고기를 해 아아 에이스 에이스 안 돼 안 돼 안 돼 좋지 않아 받아주고 오케이 오케이 자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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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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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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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을 차리기 전에 바로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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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그 남자로 합시다 지금